안녕하세요. 그런 소품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이트 스티치 플라워를 수놓아 볼 거예요. 시작점에서 바늘을 원단 앞으로 가져옵니다. 큰 원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원의 가장자리 길이만큼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수놓습니다. 자수실을 부드럽게 당겨서 스티치의 모양을 만듭니다. 반대쪽 큰 원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원의 가장자리까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수놓습니다. 스티치의 방향을 변경하면서 각각의 스티치들이 서로 마주 보듯이 수놓아 줍니다. 큰 원과 작은 원 사이를 원하는 만큼 스티치로 가득 채우면 마치 한 송이 꽃 같은 스트레이트 스티치 플라워가 수놓아집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